야씨 제가 이번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소감 이야기할 때 어려운 거 있으면 넘어가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 지문이 첫 지문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 지문은 넘어가야 하는 지문이었어요 이 19번 오답률 1위 19번 19번이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시간이 없어서 찍게 된 40번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오답률이 높다는 말은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학생들의 정답률과 나중에 후반부에 찍은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푼 문제의 정답률이 더 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지문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는 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가장 좋겠죠 실제로 이 문제 강의 요청한 학생들은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을 조금이라도 찍었다고 한 학생 중에서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실제로 모의고사 풀이 전략을 잘못 짠 겁니다 이 지문은 보자마자 으악! 시발! 이러고 넘어갔어야 하는 지문이에요 왜인지는 19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면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해야 되는 정보 정리해야 되는 정보만 봐도 아씨 이건 그냥 넘어갔어야 했구나 라는 겁니다 이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문단과 5문단 이게 지금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4문단과 5문단의 정보를 종합하고 그리고 보기까지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주 즐겁게 해볼까요 제가 실제로 저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지문을 풀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권장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풀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땠겠어 다른 것부터 풀고 나서 이 문제 이 지문 이 지문 풀 시간에 다른 지문 최소한 두 개 풀 수 있었거든요 이 지문 풀 때 다른 지문 최소한 두 개 풀 수 있었는데 이 지문 다 찍어가지고 한두 문제만 맞거나 전부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 다른 문제 다 맞았으면은 1등급 받았다는 말입니다 1컷이 85 미만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풀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런 녀석에 대한 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어봐야지 가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한데 나 이거 후반부로 넘겨야겠어 다음으로 넘겨야겠어 맨 마지막으로 풀어야겠어 라는 각오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결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보기에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인데요 4문단 5문단의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더 쉽게 문제를 내려면 4문단 5문단 앞에 이렇게 큰 괄호를 줘가지고 가라는 부분을 줬겠죠 그걸 안 줘서 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껴졌을 만한데 보시면은 하지를 8월은 정면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 이게 일단 근거 하나고요 잡아야 될 정보예요 그리고 이때 이때 경삭이 일어났다 그래요 2개고요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가 3개고요 그리고 경삭이 일어날 때 이때죠 이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이 이게 4개고요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 5개 이 5개의 정보를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지문에서 얼마나 이 짧은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 반짜리에서 정보 다섯 개를 빼내야 된다니까요 볼까요 보시면은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태양부터 나왔는데요 태양부터 나왔는데요 태양은 동지쯤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고 하지쯤에 가장 느리게 운행한대요 ㄴ 줄 ㄴ 밑줄 부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그래서 칠정산 내 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래요 볼까요 어 일단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방금 뭐 이야기 했죠 어 동지와 하지와 하지 다음에 다시 동지가 돌아오겠죠 보기에서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이야기한 8월은 이쯤 있을 겁니다 이쯤 있을 겁니다 그쵸 하지와 동지가 보기에 나왔으니까 하지와 동지를 지문해서 지금 빼준 거예요 이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0축차 라는 것은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래요 그래서 0에서의 값은 0축차라는 놈이 있는데 0에서의 값은 0차고 축에서의 값은 축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0차는 0차는 양의 값이고 축차는 음의 값이죠 그쵸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이가 약 2.39였는데 이것은 어떤 차에 해당하느냐 이건 그냥 차이만 낸 거니까 차이만 낸 거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판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차이만 절대값으로 알려준 거예요 4번은 4번 5번은 그런데 8월은 축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의 수인 축차로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영차가 아니라 영차가 아니라 축차를 써줬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태양 정리가 끝났어요 어느 정도 아니 달이죠 이제는 달인데 태양 부분에서 근일점 원일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살짝 더 해줄까요? 자 칠정산 내 편에서는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봤고요 그쵸? 딱히 원일점과 하지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냅둘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3번 정보를 융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달의 원지점과 근지점에 대한 것을 태양과 딱 맞춰가지고 태양의 하지와 달의 원지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줄 수가 없거든요 간단히 간단히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알 수 알아봤을 때 보기에서 정매년 8월은 축에 해당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래요 달이 달이 근지점과 원지점이 있는데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8월이래요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는 지금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뭐 지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상관없고요 문제 풀 때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대충 이렇대요 그러면 근일점 원일점 근지점 원지점 이 달하고 태양 위치에 대한 근일점 원일점 원지점 근지점 명칭은 아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출에서도 나왔던 명칭이에요 기출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아 근일점은 태양 근지점은 달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대요 이렇대요 이러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근지점 근지점 원지점 근지점 원지점 이렇게 가겠죠 공전을 하니까요 보면은 보면은 달도 태양과 같이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이는데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는 말은 일치한다는 말이죠 평균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지점 일 때 근지점 일 때 0 이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축차 마이너스에서 0차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동지를 지나는데 동지가 근일점이라면은 이 0축차는 0축차는 동지에서 0이 되겠죠 그쵸 근지점에서 달의 지질차 역시 0이 된다고 나오죠 지금 태양이랑 달의 정보를 반씩 반씩 섞어가지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 근지점에서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이 지질차 역시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있진 않겠지만은 아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태양의 0축자와 달의 지질차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은 질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의 값이라는 말은 안줬어요 태양과 똑같이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질차가 양의 값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알아서 유추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넘어가고 싶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지차가 나와요 지차는 당연히 음의 값이겠죠 그쵸 그리고 8월에 달의 계산 역시도 달의 계산 역시도 영차를 사용하지 않고 지차를 지차나 뭐 축차를 사용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사본은 이렇게 아까 구분이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요렇게까지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0이랑 축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0차 0에선 0차 축에선 축차를 했으니까 달은 질에서 질차 지에서 지차라는 것을 어느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안 나온 거지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경사기라는 놈을 제외하고 경사기라는 놈을 제외하고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 역시도 지차니까 4번 5번 둘 다 음의 값 음의 값일 거예요 그쵸 자 달이 이제 오문단이에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은 이 차이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음수죠 평균 위치보다 뒤처졌을 겁니다 2번 볼까요 가감차 값은 더 컸을 것이다 라는데 사실 여기까지 정리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문제의 근거 자체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데 5번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정보를 빼볼까요? 가감차 가감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감차가 아니라 가감차 값이라는 녀석인데요 2번 선지는 그래서 가감차 값이라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니까 두 가령 모두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나누어 구하는 건데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두 개가 속도한 값이 살짝 다르죠 속도한 값이 살짝 다른데 지문 후반부를 좀 더 보면은 이 후반부에 보면은 속도한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감차 값의 고하를 고저를 이 지문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3번 볼까요? 정묘 년 8월 정삭추부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의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건 또 가차가 뭐죠? 여기 있네요 감차가 뭐죠? 여기 있네요 자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빼는 그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앞에서 언급한 아 아니다 음일 때에는 감차로 삼았다 가감차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영축차 영축차 지질차를 뺀 값이죠 그쵸?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이죠 우리 영축차 지질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죠? 영축차 지질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죠? 영축차 뭐예요? 영축차 뭐예요? 축차로 나와서 마이너스 2.39고요 여기에서 지질차 지차 마이너스 4.99를 빼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되겠죠 플러스 2.6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또 빼줬으니까 그쵸? 영축차에 지질차를 뺀 값이 양수 나누기 양수 나누기 양수 나누기 양수 나누기 속도항인데 속도항은 양수겠죠? 양수 나누기 속도항이에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겠죠 당연히 가감차 값이 가감차 값이 양수로 나왔어요 이 극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는데요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겠네요? 아유씨 요걸 왜 푸냐고 요걸 요걸 왜 내는 거야 다 틀리라고 낸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이 문제를 풀든 찍든 다 2, 3, 4번 중에 하나로 찍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도 2, 3, 4번 중에 하나로 찍으면 정답률 33%인데 풀어서 풀어서 정답률이 30% 미만이 나왔다는 말은 찍었어도 여러분 정답률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정리해 보니까 알겠죠 요런 새끼도 있는 겁니다 요런 놈의 새끼도 있는 거예요 요 문제를 푼 학생들은 이번 모의고사 시간 분배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딱 봐도 요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 시간관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어요 요 문제에 집착했으면 안됐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요 지문까지였겠죠 요 지문을 풀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테니까요 어휴 할 말은 더 많긴 한데 이쯤에서 끝내야겠습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버렸네요